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전공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민형사 책임을 다 면제해 주고 본인들이 원하면 전직장인 전공일을 계속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사표내고 다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흔쾌히 여러분들 어차피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됐으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법적인 여러분 도구를 지고 돌아와서 일하면 봐주고 돌아와서 사표내면 책임 묻겠다 그런 꼼수를 쓰니까 그냥 취소를 하면 될 것을 왜 취소 대신에 철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의과대학 교수들이 분노하게 만드냐 이야기죠. 본인들 한 게 제자들인데 본인들의 제자가 여러분들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은 2천 명을 여러분들 뜬금을 들고 나가서 밀어붙인 사람들인데 본인 제자들이 강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일하면 봐주고 일하지 않고 떠나게 되면 그냥 처벌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맨 처음 주장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에 대해서 철회 대신에 취소를 해서 법적인 책임을 다 매내달라 한덕수 총리 이야기는 뭡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그냥 꼰대라도 슈퍼 울트라 꼰대인 겁니다. 잘못은 당신들이 했는데 젊은 전공의들한테 여러분들 범법자드니까 우리가 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박살이 나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무지한지 정말 제 생각에는 이분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일부 의대 교수와 의협의 진단 진로 그분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로 현장으로 돌아온 길을 막습니다. 전혀 여러분들 상황 판단이 안 된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료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톱에 해당하는 정책실장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여러분들 정확하게 못 보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서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의대 교수가 진로를 거부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의협이 여러분들 진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공의들이 만정이 떨어져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조치들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관료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정치 경쟁력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그나마 여러분들의 경제가 돌아가니까 간당간당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나마 경쟁력이 있던 의로를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가장 무능한 정치하고 관료들이 이렇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일 처리한 걸 보게 되면 저희들도 다 일을 해온 사람들이고 지금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이 일을 처리한 걸 보게 되면 그 수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공의들이 왜 돌아섰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박살이 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탄핵이름 시켜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작은 불씨가 나중에 여러분들 산야를 태우게 되는 겁니다. 화근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지도가 여러분들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런 대통령 면상만 보더라도 그냥 불통이라는 것이 그냥 트레이드마크처럼 밝혀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게 두렵지 않은 생각이 뭐예요. 그냥 명령 내리면 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참 평생을 여러분들 관직 생활하신 분들을 모멸할 생각은 없지만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유연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전공입니다. 내년에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공이 대부분의 외국으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전공이들은 한국 사회의 민낯을 정확히 봤고 본인들이 앞으로 여기서의 의사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냐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의학 교육은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계 학력만 구멍이 나더라 전체가 교육환경이 무너지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대통령이 이제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은 의로 분쟁에서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인생이 좌우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것은 남의 일이고 희생만 강요될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한국을 떠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을 기습 발표하고 난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의대생들 안 돌아올 겁니다. 특히 전공이들은 안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돌아오니까 계속 여러분들 돌아와요 부산항을 정부가 외치는 겁니다. 우리 아들도 흉부외과 전공입니다. 이 현실들이 참 암담합니다. 아들은 더 이상 수련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을 그저 응원할 뿐이지 해줄 말이 없습니다. 한 분이 밑에다가 영어 공부하시고 usml를 준비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다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방향을 선회할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에 맞춰서 다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변이고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대통령이죠. 마이크만 잡으면 계속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I'm 똑똑이라는 뜻이거든요. I'm 유능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으면 여러분들 오래오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똑똑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새로운 말이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용산 대통령실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흘러나왔죠. 대통령 인식은 4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저도 실로 경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너무나 경직돼 있습니다. 이 보시기에 됩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짧지만 아 이분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문제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아 이분은 바뀔 가능성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보내린다는 건데 그럼 본인의 진퇴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윤 대통령은 한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겁니다. 엄정하게.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의료계획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다. 윤 대통령께서 그동안 그렇게 여러분들 집착하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여러분들 정원이란 것은 지역의료는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논리적 사고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과대학 정원하고 이거는 상관관계 상관계수가 거의 제로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검사를 하게 되면 많이 여러분 수사기록물 같은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의료계획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걸 위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1년에 2천 명 흔들리면 그게 무슨 관계인데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의료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젊은 날 훈련을 받았기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2천 명 증가시키면 무슨 관계가 있는데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전공의들하고 의과생들에 대한 대통령의 당부 말씀은 실로 경악스럽습니다. 이 수준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정충돌이라는 부분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환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여러분들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양당강이죠. 네가 책임지든지 아니면 의사들을 때려잡든지 두 가지가 되겠죠. 여기 보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이거를 mj세대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헛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신 하고 싶은 일 다 했잖아. 2천 명 대신에 1,500명 늘리고. 당신이 다 하고 싶은 일 했고 거기서 한치도 양보를 안 하겠다는데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겠냐 이 이야기죠.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 전혀 그렇게 안 믿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대통령께서 제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찌꺼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이야기는. 사람이 말이라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데가 다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설득력이 있으면 좀 논리적 논리 정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에 기반을 두고 한국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바보천치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핵심을 하는 거고. 필수의료를 위한 대책 지방의료를 위한 대책이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정원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왜 필수의료 중증 질을 하는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 고급 의료진이 못하겠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거야. 애당초 진로가 안 되거나 의사들이 진로를 안 해서 그런 사태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잘 돌아가던 것까지 망가뜨리면서 이뤄야 되는 게 당신이 지금 그럭저럭 그냥 의사들이 언제 여러분들 그냥 숙가 올려달라고 데모한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돌아간 것을 망치러 가서 딱 이러면 때려 부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야기하는 의료혁신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시민이 묻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111명이고 찬성이 70명이니까 여전히 윤 대통령은 강경책을 고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뒤에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국가 지도자라는 것은 다수가 따르기 때문에 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들 소수라도 소수를 위해서 옳은 이야기면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이야기하는 핵신이 뭐고 사람이 따지고 묻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를 위한 대책 지방 의료를 위한 대책이 2천 명 증가시키는 거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죠. 환자와 병원을 힘들게 만든 것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자행한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입니다. 원인을 잘못 찾으니까 해결 방안을 못 찾고 법과 검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윤 정부의 한계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을 여러분들 눈을 감고 엉뚱한 소리를 내지른다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제대로 된 근거 없이 OECD 운운함이 2천 명 던질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설득할 의사도 없다면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도 설득해야 되지만 국민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이 설득됐지만 나는 설득이 안 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밀어붙일까.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단박에 OECD 평균이 어떻고 할 때부터 뭡니까. 저거는 완전히 그냥 거짓말 정책이구나. 의로계를 잘 모르더라도 논리적 훈련을 받은 사람 같으면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무지한 이야기를 이런들 그냥 쏟아내고 그걸 밀어붙인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도 주눅들 게 없습니다. 왜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지만 나는 오른쪽 올바른 쪽에 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관리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가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한 방을 노리고 여러분 터뜨리고 이런 것을 평생 나는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나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특히 바이탈학과는 여러분들 아침 6시에 대부분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흉부외과 신장과 다 여러분들 6시 출근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무슨 권력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학 교수삼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의료수과가 낮고 대학병원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환자들이 여러분들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가 볼 때는 혹사당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그냥 이래 파묻혀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보통 반발도 아니고 휴진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제정신이 있으면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하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이야기만 계속 뭡니까. 녹음기 틀은 옷이 떠드는 겁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사법고시를 통과했지만 한국에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20대 경제학 박사 할 일을 미국에서 마치고 평생 동안 글을 쓰고 여러분들 연구 보고서를 쓴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의료 전문가가 아니지만 문제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논리 정연하게 핵심을 괴뚫는 훈련을 30년 40년을 해온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나와가 oecd 2000명이 어떻고 여러분들 무슨 1000명당 할 때 여러분들 간단한 도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현재에서 낮은 숫가에 진로 횟수가 많은 행태에서 의사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폭증할 것이다. 간단한 여러분 수학공식을 가해 여러분들 설명을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그런 것까지 여러분 생각을 못할 정도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지금 식자증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의식인 국민들께서는 이제 대한민국은 의료지곡형 열차를 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뤄놓은 의료를 이렇게 한순간에 말아먹은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선의에 의해서 출발하셨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실상 선의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뭔가 아니까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린 겁니다.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좀 젊은 분 같은데 의사들이 의견을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인터넷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의견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생들에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 없이 자행된 2천명 의과대학 정원을 바로잡자는 것이 끝발없는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환자를 버린 것은 제대로 된 근거 없는 2천명을 감행한 정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는 상하관계가 명확하고 그렇게 논리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국어가. 그래서 한국인들의 이런 의식이나 사고체계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좀 두리뭉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현상을 보더라도 책임 소재를 그냥 대충 듣고 우리가 남이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의 주 책임자는 누굽니까? 윤 대통령하고 윤 정부인 겁니다. 의료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치를 4개월 동안 밀어붙이고 있는 윤 대통령과 이하 윤 대통령 관련 관계자들이 이에 가장 큰 책임자인 겁니다. 의사들은 여러분 책임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조치를 여러분들 갖고 나와 가지고 떠들고 한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결제와 해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으로. 들고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그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이 책임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세상, 비논리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환자를 저버리게 한 주범은 윤 대통령입니다. 의사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냥 윤 대통령께서 그냥 무대부로 밀어붙여서 의료현장이 다 무너지는데 의사가 할 수 있는 남은 유일한 항의 방법이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난 뭐라 하기 전에 집안 단속이나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엄정 대처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집안 단속이나 좀 잘해가지라는데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의사들이 알아서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더 빼앗은 이야기를 한 분이 하시네요. 4개월 이상 누구에게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길을 열어본 적이 대통령께서 있으십니까? 오로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고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은 건들거름거리고 건박질하는 것이고 단 한 번이라도 미래를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평생을 남의 과거를 캐고 죄를 찾는 일만 해온 사람이 일국이 지도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의사들 다루는 걸 보게 되면 천상 여러분들 검사입니다. 저는 그냥 검사가 지금 나라를 그냥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피의자는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박살 낼 수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경에 처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억하 신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이 문제를 진화하셔야 되고 진화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후퇴하시면 그러면 협상 테이블을 불러내서 이 문제를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못하겠다. 그럼 박살 날 때까지 감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고집에 대해서 비용을 처절하게 여러분 치르겠지만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전부 쏘길 수는 없는 겁니다. 단순 무식한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으로 시작된 의료계획의 시작은 윤 대통령이 시작하신 겁니다. 의료는 법으로 무엇을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총과 칼을 들이대고 진료하고 수술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시스템은 복잡한 톱니바퀴 같아서 한 곳이 망가지게 되면 도미노로 나비효과로 다 망가집니다. 의사들은 더 망가지기 전에 이렇게 한가하는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환자 위에 주사 한 대 놓고 감방까지 가는 세상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반성해야 됩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우리는 어느 날 운이 좋아가지고 완장을 차더라도 자기가 종사해온 분야를 외에 다른 분야를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시행할 때 현장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공계 문제를 다룰 때는 이공계의 이런 석학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관료들 이야기만 들으시면 안 되고 의료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관료들 이야기만 여러분 들어서 안 되고 의료 분야에 여러분들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왜 모르니까 우리가. 3년 전 동안 여러분들 피의자를 조지는 일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는 모르는 겁니다. 공병호가 의료계를 모르는 거나 윤석열이가 모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차이는 많이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듣는 거 아니까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시스템은 복잡한 톱니바퀴 갖다 한 곳이 망가지면 도미도로 나비 효과로 다 망가집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의과대학생 인턴 전공의 임상의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돌아가는데 거기다 망치를 가지고 몸이 치게 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좌익들이 아주 잘하는 방법입니다. 나라를 망치거나 산업을 망칠 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는 생태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 슬로건이나 구호를 앞세워가지고 한 산업을 그냥 완전히 붕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한 분 한 분의 깨어있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원고지 20장 여러분 15장 분량의 무슨 조선중앙동화의 여러분들 필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농객들 그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단순 무식한 의대 정원 2천명 정원으로 이 사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윤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런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도 불행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고 두고두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로 붕괴로 인해가 비용을 치르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바보급 일부 국민들과 두뇌없는 누구누구 정부는 이런 말 한마디가 한마디가 대처가 통쾌해 보일지 모르지만 엄정대처. 오늘로써 세계 최고 대한민국 의로는 붕괴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신 분도 계시는데 내가 이 문제가 아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로가 여러분들 붕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여러분들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옳은 방향으로 선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세계 제1의 대한민국 의로체계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짓을 한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엄정대처.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과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진만 부리는 사람이 한나라의 지도자인 사실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기 무궁화님은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정책이 순수한 의도로 출발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이 없이는 그렇게 뜬금없이 4월 10일 총선 이전에 그 중요한 대사를 앞두고 그렇게 여러분들 난리법석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순수한 의도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집요하게 뭡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 후퇴하기는 너무나 많이 와버렸다고 생각할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